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요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인의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국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요하의 지파들이 요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래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이세집의 보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10편은요 다윗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서 기쁨에 감격하면서 지은 10편입니다 한 심리학자의 교수님의 제가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만 감격할 수 있다 동물들도 있고 강아지들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동물들도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찾아볼까 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재를 창조하실 때 항상 감격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엄청 감격하셨죠 심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 예배에 감격하는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시인이었고요 또 군인이었고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20대, 30대는요 사울왕에게 밑보여서 정치범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요 또 왕이 되어서는 바세바 사건, 불륜 사건을 저질렀고요 또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약점도 보여준 인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 내 마음의 합판자 이렇게 다윗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서요 다윗은 많은 연약함과 실패를 보였지만 참된 예배자, 예배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었구나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감격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요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다윗의 그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요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호사를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죠 요호사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부분을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요 들을 때 옵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않습니다 다윗은요 도망자 시절 때 그 원수라고 할 수 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대에 3천명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곳곳을 수색을 했는데요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있던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급한 분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 속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 그 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지금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가운데 가서 사울 곁에 가서 몰래 옷자락을 배우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뭘 했었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리더십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무리 원수여도 근데 그 배경에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기보다는요 그 뒤에 있는 악한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등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내가 주인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이 세상이 주인이 되려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무찌르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또 4등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역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에만 임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등전 1장 8절 오직 성령축만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들은 바벨탑이죠 높이 올라간 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축만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2, 3, 7 나라 보고마와 사천말씀 등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줘요 가진 것을 묵상해라 너의 야망을 묵상해라 하나님 자녀에게도 계속 이런 유혹이 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루우벤지파, 갓지파, 문하셋반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지파는요 굉장히 군사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과금을 받겠죠 그게 가축들이었습니다 가축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가축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새끼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 가축을 키우기 좋은 요단 동편 약속의 땅 바로 옆에 그 부분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이 세지파가 차지했고요 그 땅은 굉장히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가진 것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양을 묵상하면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죠 근데 가진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양을 키워야 되고 가축을 키워야 되고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들은 처자를 요단 동편에 요세를 세우고서 7년 반 동안 이제 전쟁 최전방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왜냐 언약과 상관없는 곳이거든요 살기는 좋은데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아수르 군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멸망당합니다 언약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걸 묵상하게 될까요? 내가 오늘은 돈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에 잡히게 됩니다 또 한때 유행했던 비트코인 그 부분들을 많이 접한 분들은 예배 중에서도 생각하겠죠 시세가 오를까 말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요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묵상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무감각해요 말씀에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또 저희는 3부 강단을 붙잡았는데요 요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던 중에 7년 반 동안 전쟁을 했는데 딱 한 번 졌습니다 그게 언제죠? 우리 본문에 나온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때 말씀 없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노예 출신 오합지졸의 요호수아 군대가 그 이후로는 다 이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떼어 놓습니다 메시지는 너무나 충만하게 많이 듣는데 기도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고파요 기도가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요 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를 움직이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고 요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랄 일이 있을 거니까요 전쟁 중에 놀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많은 성경에 겁쟁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겁쟁이들을 용맹한 전사로 바꾼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요호수아가 기도에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마의 인생도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 안하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다위세의 시편인데요 7절에 보니까는 성은 영어성경으로 원어적으로 성벽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궁중은 요새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가 왜 나타나냐 우리 자기 자신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호심탐탐 노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로 이 부분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힘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는 힘은 초라해 보이지만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골방을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요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메 지금 다위 시절 다위세의 영적인 스승 사무엘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은요 사울 왕입니다 군사력도 사울 왕입니다 지금 블레셋 적군이 사울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못 쳐들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요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나 자신과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현장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죠 우리가 항상 가는 현장입니다 많은 지금 대학 청년들이 많은 랩런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예배에 감격하고 부모님이 먼저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바뀔 줄 믿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믿음이 없어요 자녀가 그리고 사고치는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 완전 바뀝니다 사명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평생 같이 살아오면서 자녀들의 우선순위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진짜 예배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돈 돈 돈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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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을 우선순위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외와 현장 중심 이 부분을 느껴질 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뭐 심하게 타락한 적은 없지만은 부모님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 제가 봤을 때 자녀 입장에서 큰 위기 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고 제가 또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왕이 되어서 바세바 불륜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굉장히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제자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다시 요호와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찾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현장에 살아납니다 전도에 많은 전략이 있죠 근데 되어집니까? 전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말씀에 감격할 때 예배에 감격할 때 정말 기도가 내 안에서 감격하면서 터질 때 그때 우리가 가는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왕궁을 보면요 사자 밥이 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혼자 다녀요 물이 생활 안 하고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같이 있는, 혼자 있는 짐승들이 사자의 표적이 됩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다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아는 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에 함께하지 않고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현장을 함께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왜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보고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주인이 바뀌었고 그 인생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즉 부응은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응, 직장 산업 현장의 부응 또 랩런트들 학교 현장의 부응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문을 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사문을 회복될 때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간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요 가장이 사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장은 아직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된 영적인 가장이 사문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진짜 위기는요 가정에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남편과 자식이 속을 썩여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게 위기입니다 내가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문을이 나한테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면 예배 가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예배 가고 금요일이면 금요일 예배 가고 그렇게 간다 그게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사문을 회복하면 모든 게 살아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sabemos